안녕하세요 강화벨상 일당 최성숙입니다. 저가요 영군 티비에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어요. 얼굴 이쁘잖아요. 우리 영문 사장님이 이것을 뭐라고. 공동구매. 아니 그거 말고 서프라이터? 서큘레이터. 다 다시. 저. 오늘은 다른 광고가 아니라 우리 영문 사장님이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. 노트북 하신 분들은 소문났잖아요. 없는 사람들 도와주시고 그런 거. 할머니들 일하실 때 그리고 또 어르신들 그냥 이렇게 시장 가실 때 이거 들고 가셔도 얼마든지 좋잖아요. 그런데 우리 영 사장님께서 이거 파시는 목적이 돈을 남겨서 그런 게 아니라 하도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이들을 내신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영 사장님께서 공동 구매를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정말 힘들고 우리가 저희들도 점사를 봤을 때 막 수술을 못한 아이들 뭐 어르신들 그분들을 많은데 아마 이걸 팔아서 우리 영 사장님이 소득 금액의 한 10%를 다 돌려드린답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. 일단은요 이거 틀어볼게요. 이게 일단 그다음에 조금 너무 덥다. 이 단. 조금 더 덥다. 삼 단. 어우. 저 어제 빼만 했는데 어울리나요? 여기 먼데 있어도 시원해요. 이렇게 먼데 가깝게 안 있어도 정말 시원해요. 어우. 바람이 산소. 음. 이용해요 이용해요. 딱 이용해요. 음. 너무 세게 저 눈썹 붙였는데 눈썹이 날아가 휘날라가 지금 보이시죠 눈썹이 지금 날아다녀요 눈썹 떨어져요 너무 세게 왜 너무 세서 밑단으로 줄일게요. 어우 이거 정말로 선전이 아니라 진짜 이거 쎄네 눈썹이 막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길은 상태에 이거 에어컨 없어도 우리 정사 보는데 아 뭐 아 밖에다 이렇게 이렇게도 되겠다 그치 이렇게도 시원하겠다 어우 진짜 시원하네 이거 빵 아니야 정말이야 시원해 그걸 조잉하는 것 같아 멀쎄. 멋있어요? 멋있나요? 멋있나요? 어어어. 그러죠 빨리 해주세요. 멋있나요? 으어어어. 푹 주겨듭니다 할머니들. 할머니들 저 팬 많죠? 강화계성 1월당 할머니들 그쵸? 시원하고 계시는데 할머니들도 많죠? 할머니들 꼭 사줘야 돼 이거 알았죠? 할머니 다른데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. 어려운 분들 도와주신대. 할머니도 울면서 저 점수가 멋있나 할지 이거 틀어놓고 울어. 그냥 울지 말고. 눈물도 그냥 싹 한 명이 날라가. 알았지? 알았지? 할머니? 할머니들 사랑해요. 난 너무 잘한 것 같아.